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입꼬리 올리고 웃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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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아싸 웃자.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엄청 부드러워 웃자. 촬영은 정보여. 잘하실 거예요. 다 나오세요. 그럼 선생님이 멘트 하실게요. 웃음 준비 시작. 웃음 준비. 웃음 준비. 야! 시작. 입꼬리 올리고 웃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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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!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커다랄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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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음 운동 준비 시작 입꼬리를 잘하시면 웃어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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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면으로 하하 커다란 얼굴로 하하하 하싸은자 하싸은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운 짝 하하하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사랑하셨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지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